제목은 엄마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싶은 15살 여중생이래요. 별이는 기절하네. 뭘 봐. 꽤 부끄러워. 제 친구들은 엄마 잔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다는데 전 잔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요. 엄마 얼굴을 도통 볼 수가 없거든요. 엄마, 내일 학교 공개선 울 거지? 꼭 와야 돼. 아이고야, 얘 깜빡했네. 엄마 못 가. 야, 내일 가야 돼. 그럼 이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한 건 안 잊었지? 아이고, 그것도 깜빡해졌대. 엄마 못 가. 내일 가야 돼. 저희 엄마는요. 평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트 일을 하시고요. 퇴근 후엔 노래 교수에서 강의를 뛰시고요.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 봄삼 활동까지. 이렇다 보니 전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늘 혼자였는데요. 한 배는 제가 편도손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휴, 우리 딸 일어났어? 아휴, 우리 딸 일어났어? 아휴, 깼으니까. 이제 엄마 일 갔다 올게. 저 진짜 엄마 딸 맞을까요? 제일 속상한 건요. 엄마, 나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엄마는 피곤하다니까. 네 얘기까지 다 들어주면 엄마는 언제 자니. 늘 피곤해 쩔어있는 엄마 때문에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저보다 1위, 1순위인 저희 엄마. 제발 좀 말려주세요. 1중독 한 것도 우리 김종민 씨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너무 걱정이에요. 누가? 제가요. 본인이 걱정이에요. 너무 일만 해서. 약간 1중독이 있어요. 아, 맞아. 눈 뜨면 아침이에요. 눈 뜨면 또 아침이고. 그럼 또 내가 일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나가고 있어요. 혼자 사는 건 참 잘하는 것 같네요. 그럼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1중독이면 와이프가 좋아해. 아, 그래요? 근데 소희 양은 중2 때 소희 양이 더 바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정말 일 많이 하셨고 지금이 가정주부인데도 많이 하세요. 항상 일하셨던 엄마 셔 가지고 대화도 막 많이 못 해보고 했는데 저는 다행인 게 저도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 뭔가 빈 공간은 아빠가 채워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제 동생이 좀 채워주기도 했고 해서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충분히 공감할 만한 고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행성에서 온 15살 김도희입니다.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월요일이 험하네. 제 옆에 있으니까 확신들 다가보여요.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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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가 어느 정도로 일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으셨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반말로 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편할 수 있어요. 제가 욕만 뺏기는데 욕만 엄마가 이제 일이라는 블랙홀에 같이 사시는 일이라는 블랙홀에 같이 사는가 네. 다른 엄마들은 직업이 한 가지신데 저희 엄마는 직업을 세 가지로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일 아침 7시 밤부터 저녁 7시까지 마트 순회 판청 매니저 마트 순회 판청 매니저 행사가 있으신 날에는 10시 11시에 들어오시고 행사가 없으면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홀서빙을 또 알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열심히 사신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녁 7시 밤부터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또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 강사세요. 아 노래 강사?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많이 하신다. 주말에는 좀 이제 좀 시간이 나지 않을까요? 아 주말에는 또 트로트 공연을 트로트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세요. 그렇게 보면 지금 10시 11시에 오시고 평일에는 주말에 또 그렇게 나가시고 엄마 얼굴을 언제 봐요?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보고 이제 또 그게 안 되면 밤을 새서 이제 새벽에 엄마 얼굴을 보러 봐요. 아 일부러 엄마 보고 자려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자는 거예요? 너무 짠하다. 짠하기도 하고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저 나이 땐 보통 아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집에 집에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한데 우리가 가족이 오면 또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또 쌓는 정이 있고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언제 엄마랑 같이 밥 먹었는지 언제요? 벌써 1년 정도 1년 정도 1년 정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는 거니까 딸이 좀 엄마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항상 저보다 일이 먼저시니까 아 그게 느껴지는구나 네 엄마랑 진짜 드디어 라는 생각에 1박 2일 강릉 여행을 이제 잡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공연이 있었던 걸 깜빡하셨다고 또 여행을 취소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 학교 공개 수업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또 부모님이 다 오시잖아요. 네. 한 분이라도 오시잖아. 그래서 진짜 엄마가 오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다렸어요. 진짜 목 빠져라 기다렸는데 크으 이제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도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 갑자기 일이 잡혔어 미안 이러시면서 묻으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속상하고 속상하고 아니 안 오면 또 창피하게 되잖아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왔는데 우리 엄마 창피하고 막 그랬어요? 엄마 없다고 그러고 창피하다기보다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왜냐면 안 오는지 알고 있으면 난 기다리잖아요. 근데 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온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셔가지고 뭐라고 화를 냈다고 뭐라고 화를 냈다고 엄마가 어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지 내가 까먹고 싶어서 까먹었냐 다른 가족들은 어때요? 아빠라든가 또 누구 다른 형제 있어요? 아빠랑 이제 고1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 네 근데 이제 오빠는 또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 그러겠지 안 사는구나. 그리고 이제 아빠는 이제 버스 기사시다 보니까 밤 9시, 10시에 이제 퇴근을 하고 들어오시고 또 이제 새벽 5시, 6시에 또 이제 출근을 하셔서 누구랑 대화를 하냐 너 강아지 두 마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친구네 강아지가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계시는데 어머니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주셔서 딸의 고민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 저는 누구나 맞벌이 부부라면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 너무 실망하시니까 딸이 일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주말까지 뭐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좋은 게 아니고 형편도 어렵다 보니까 네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치도록 닥치는 대로 진짜 지금도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너무 많으신데 네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빠가 사업으로 좀 이제 빚을 조금 줘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채도 제가 가난하게 또 8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또 이젠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가난함을 대물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처럼 딸 지금 엄마 얘기 들어봤어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일을 놓지 못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알고는 있는데 이제 엄마가 마트 일을 제외하시고는 이제 막 공연을 다니실 때 진짜 재능 기부나 돈을 안 받으시면서 이제 또 일을 하세요. 아니 어머니 그건 돈 때문이 아닌데요 그러면? 어머님이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기뻐해 주시고 아 제가 이제 무명이다 보니까요 송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송아요? 네 송아. 아 송아 송아 네네 횡성이 송아지 동네다 보니까 송아라고 이제 송아지 할 때 송아지 그랬어요. 그게 멋있다. 핸드폰 짓는 줄 알았어. 횡성이 또 송아내요. 송아지를 해서 송아지. 네 그러다 보니까 무명인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가는 페이보단 저희가 주고 가는 페이들이 더 많아요. 아 노래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돈을? 거의 저희는 주고 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나가는 상황이네.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거를 아이들한테는 좀 내가 풍족하게 부모로서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아이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먼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제가 더 가슴이 아프네요. 아직 중이에요 중이. 저도 사실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12살 13살서부터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엄마 마음이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먼저 알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따님이 어머니 옆에 이렇게 막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자식의 마음도 흔하지가 않아요. 그럼. 특히나 이 나이 때. 그래서 정말 정말. 빗들어 나갈 수 있어. 그렇죠. 보니까 보니까 잠깐 만났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을 때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성숙한 거. 성숙해.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 딸은 성숙하고 우리 딸은 나를 이해할 거야 라는 마음인데 하지만 이 아내는 그 아직 아이거든요. 아니 딸이 이렇게 기대했던 그 여행 있잖아요. 강릉여행. 네 여행. 그걸 약속을 왜 취소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아는 언니가 식당일이 좀 바쁘다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다고 해갖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약속을 또 파투를 내고 거길 가서 이제 또 파투를 내고 거길 가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도움이 되니까 이제 아이 여행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이 나이 때 그 여행은 딱 한 번뿐이죠. 그렇죠. 학교 공개 수업도 있었는데 못 가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충주에 가 있는 바람에요. 저녁에 다 늦게서야 끝나고 집에 갔었죠. 아이가 좀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일하시면서 따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일할 때는 일만 신경 쓰니까 딸아이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 게 따님하고 평소에 이제 대화 같은 건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 아예 얼굴 보고 대화는 못 하고요. 제가 문자로 카톡으로 어디니 뭐 집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게 다. 옆에 그 아들입니까. 네. 아들도 엄마가 바빠서 서운한 게 있었나 몰라요. 어때요. 엄마가 너무 일 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운함도 못 느끼겠어요. 우리 아들하고도 엄마 약속을 어긴 적 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엄마랑은 약속 같은 거 안 잡아요. 아예. 우리 동생이 여지껏 계속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빠도 똑같이 다 겪은 거예요. 뭐 공개 수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챙겨주시고. 초학교 6년 하면서 엄마의 공개 수업 얼굴 본 적은 한 10분도 안 돼요. 방학에서 너무 서운해서 혼자 운 적 있어서. 아이고 아들도 울었네. 최근에는 아마 저 방학 이제 거의 다 끝났지만 방학이었잖아요. 그때는 집에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엄마 못 봤어요. 방학이 28일이었는데 엄마 얼굴 본 적은 일주일도 안 돼요. 그리고 기껏 봐야 새벽에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는데 잠깐 보고 한 5분도 안 되고 그 5분이 또 어머니는 피곤해서 졸고 계세요. 아 그럼 제대로 된 대화를 엄마랑 나눌 수가 없네. 엄마가 일이 일순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코를 수술한 적이 있는데 온 사람이 할머니 이쁜이세요. 그리고 엄마 위번할 때 왜 안 왔어 그러면 마트 상품 진열해야 된다고 한 통화도 10초밖에 안 했어요. 아이 오지도 않고 통화도 10초만 하고 아빠도 이렇게 항상 일이 먼저 쉬고 이렇게 자녀분들 생기실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마음속에는 정말 어머니 너무 서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이해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말해줘. 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해 못해 그러면 안 했었는데 엄마 혼자만 그러셔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참 중요할 때도 못 가신 거 있어요? 졸업식이나 이런 곳은 가셨겠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 그것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죠. 가족이라면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졸업 아니면 뭐 중학교 졸업 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정말 짠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사남매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보험 일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꼭 와주셨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해서 내가 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날은 어머니 꼭 지키고 오고 싶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고 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하루를? 아 근데 꼭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따님은 그렇게 엄마를 그립고 찾고 싶고 그랬는데 자기만한 고민 그리고 자기 뭐 쌓여있는 얘기들은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그래 도대체 너 누구랑 친구랑 아니 누구랑 아니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두 마리와 강아지 두 마리와 대화를 합니다. 강아지랑 대화를 한다고? 강아지들하고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어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또 불쌍하다고 그래 그래 너무 쉬웠지 단단입니다. 깊은 얘기가 쉽지 않아 나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것들하고 얘기를 했지 물건들하고 응응 생선 오징어하고 얘기하고 오징어하고 오징어하고 이동이랑 좀 얘기해보고 갈지라고 깊은 얘기해보고 고마워 친구들 다는 먹어버리지 고마워 친구들 고마워 친구들 고마워 다는 être 가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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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ransmitter 얘는 얘는 예민해. 얘는 예민해서 누워요? 네. 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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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미가 라이미가 약간 예민해. 아니 얘가 하이미. 얘가 엄마예요. 아 엄마하고 딸이고? 얘가 엄마하고 얘가 아들이야 아들. 엄마가 더 작네. 아 왜 그림이 있네. 하다못해 강아지도 항상 엄마하고 아들이 붙어있네. 아 그러면 딸이 더 서글프지. 학교 갔다 왔어 그럼 라이미하고 하이미가 딱 아이고 달려올 거 아냐. 어떻게 어떻게 대화를 해요? 어떻게 대화해? 라인 라인. 내가. 귀여워. 오 안아 듣는 거 같아.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다? 아 그런 이야기를. 근데. 어머 어머 어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어머.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건 아니죠 혹시? 누나. 진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거. 아유 저게 내 생각 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슬프게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좀 재미있게 하임 라임 나 오늘 친구랑 싸웠다 사진 보여줘 얘야 가서 물어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라임 라임이 있어서 그 순간을 이 친구는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 대변해 주는 거 아니야. 얘네들한테 엄마 얘기도 많이 했어? 네. 야 너는. 황임아 너나 라임이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 부러워하고. 개부러운 거죠 진짜로. 그러면 그날 여행 가기로 한 날 취소된 날 애들한테도 얘기했어 뭐라고 했어 그때 얘기 좀 해줘 봐. 엄마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바쁘데 우리 산책 갈래 우리 산책 갈래 우리 산책 갈래 그래도 얘네 산책을 빼먹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딸이 꼭 엄마 생각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빠도 울어요 오빠도 옆에서 오빠는 충분히 지금 이 모습을 이해해요? 봤어요? 봤는데 제가 여행 취소된 날 엄마가 나갔다 보니까 동생이 강아지들 않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 모습을 봤구나 오빠가 저도 같이 울었어요. 동생은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은 누구랑 얘기했어요? 저는 게임했어요. 게임과 대화하는 거고요. 게임 한 번이냐?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 말대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짠하게 아프네요. 아들이 한 번 물어봐요. 엄마 우리하고 일하고 뭐가 더 늘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봐요. 엄마. 우리랑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너희가 더 중요하지 그렇지만. 엄마는 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어. 저는 엄마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딸 아들이 엄마한테 어떤 딸이에요 딸은? 제가 봤을 때 아이는 독립식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남모르게 집안일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밥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요 반찬도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장조림 이런 것도 혼자 소수해서 오빠도 좀 같이 차려서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딸 아이를 너무 많이 믿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반찬도 잘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 지을 줄 알았고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간장 계란 장조림이나. 간장 계란 장조림. 떡볶이. 떡볶이. 달걀찜. 달걀찜. 달걀찜 우와 우리 아이들도 아주 제대로 지금 못해. 달걀말이 같은 거. 달걀말이. 달걀말이. 그러면 이제 지금 요리 얘기만 했지만 집안일이 뭐 요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애들은 다 노는데 저 혼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빨래 있으면 또 돌리고. 빨래 돌리고. 널고. 개고. 아빠 들어오시고 또 아빠. 밥 차려 들고. 네. 집안일도 다 하네 도희가. 엄마가 이제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여자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이니까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고 여자니까 설거지해야 되고 무조건. 근데 어머님은 여자니까 니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니가 해야 된다 근데 어머님은 성인 여잔데 왜 안 하세요. 저녁에 하는 제가 이제 놀이기술도 세 건 정도가 되는데 저녁에 이제 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로. 아니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애가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를. 그런 것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당연히 해주고 있어서. 자식들한테 엄마로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떳떳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고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거를 마음대로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어머니 생각해봐요. 이 떳떳한 차원이 아니라 이 애들한테 허절함과 그리움과 눈물이 애들이 흘릴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는 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빈자리 오래 갑니다 이거. 이거 평생 가죠. 어머니 이거 빈자리 찾아서 정말 평생 헤매요. 저는 너무 또 좀 들으면서 속상한 게 아예 어머님께서 인식 자체가 아이들한테 미안은 하지만 그 미안함의 크기가 굉장히 작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건강하지만 나중에 이 마음이 병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마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때문에. 어때요 동생 지금 지금 그 조카가 지금 고민이라고 나왔잖아요. 뭐 어떠세요 이모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보고 있어요. 동생이 못하니까 제가 가끔가다 올라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완전 집이 초토화. 제가 이제 막 화장실이고 뭐고 다 치워주고 와요. 그리고 또 재부를 제가 또 몇 번 이렇게 밥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시장을 봐다가 동태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사돈 어른이 갑자기 오시 거예요. 오시더니 나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이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 문을 쾅 닫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참 당황스러울 때 몇 번 있었죠. 오빠는 동생을 좀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동생이 좀 볼 때 눈물도 같이 흘리고 오빠는 동생이 가장 걱정될 때가 언제일까요. 동생이 집안일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인 게 우울증에 걸릴까 봐.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빠로서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또 게임을 했어요. 네. 네. 그때 왜 울었을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계단에서 이제 불렀었어요. 다리를 진짜 심하게 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뭐 타박성이겠지 괜찮아. 뭐 타박성이겠지 괜찮아. 이러시면서 만 거예요. 엄마 말투가 좀 별로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다리가 이제 심한 타박성이라 좀 오래 아플 거라고. 동원치료도 해야 되고.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지금 달려와서 같이 병원에 못 갈 상황이면은 말이라도. 그리고 자식인데 당연히. 아이고 어떡해 얼마나 번대봐 야 어떻게 돼. 딸이 다쳤는데. 아이가 좀 많이 개구장인 것 같아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아이가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뭘. 아니 그러니까 독립심이 있으면서도 아이가 좀 저 닮아 성격이 되게 활발하다 보니까. 다치고 이게 삥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아이가 가슴 아파할 줄은. 근데 이러다가 딸이 나중에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저렇게 나이에 비해서 뭔가 생각이 많고 혼자 방문 걸어다 잠그고 울고. 아 근데 한 번은 새벽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안 자고 있으면서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싸웠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다독거리면서 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도희는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좀 해주면 도희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주말이라도 이제 공연을 한 번을 뛰던지. 마트 일을 좀 회사한테 얘기해서 좀 줄여달라고 하던지. 그리고 또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몸이 좀 안 좋아요? 이제 엄마가요 갑자기 몸살이 나는 바람에 응급실 가서 누워 있었기도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태어나게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나 괜찮아 하고 이러시면서 허리가 이제 너무 아파. 허리도 아프죠. 어머님도 건강 걱정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제 4, 5번 척추 경추가 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고요. 마트에서 이제 짐을 내리다가 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손 골절이 돼서 통기부스를 하면서도 좀 바로 일을 했었고. 노래교실 하다가 코피가 나왔는데 이제 코피를 하는데 세면대 반도 안 차게 코피를 쏟은 적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나왔는데. 평소에 그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엄마랑. 이제 엄마랑 둘이 쇼핑도 했으면 좋겠고. 쇼핑. 쇼핑. 이제 강아지를 이제 애견 카페 말고 이제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못 다니기도 하고 싶고. 별 어려운 것도 아닌 소소한 일상인데 어머니. 딸의 바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좀 일을 줄여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그리고 정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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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어요. 베스트 분들부터 우리 이상준 씨부터. 일을 조금만 줄이시고 우리 아이와 같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네. 자 송소연. 저도 당연히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건 무조건 고민이고요. 잘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저는 놀라겠지만요 고민은 아니고 두 자녀분들은 정말 일반 아이들보다 더 대단한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뭐를 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됐어요. 예. 김종규 씨.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될 때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5, 3, 3, 2, 1. 그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우리 도희의 결과 보여주세요. 어? 어? 8표. 자 100표 넘어왔네요. 자 비대표 중에 총 몇 표? 155. 네. 네. Marty. 네. 고생.